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이고 이제 진정한 자신이 자신의 기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이 가장 멋있어 볼 수 있는 그런 전장 더 많습니다. 자 임진옥성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옥성, 이효정 선수 형님, 콜라스 형, 처음입니다. We want to come, we hear you wandering. We want to come, we hear you wandering. We want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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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o come. We want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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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to come. 자 이은혈 선수를 소개합니다. 한시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래 다섯시지역에는 빨간색을 띄고 임진목 선수가 있습니다. 임진목 선수가 꺾은 최근에 꺾은 선수들이 명단을 붙인 무기의 드랍시. 임진목 선수의 드랍시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꺾은 명단을 보면 최현성 선수도 있고, 이영호 선수도 있고, 최현성 선수도 있고, 공자급들. 그렇습니다. 최현성 선수를 지금 도마 위에 이은혈 선수를 올려놓고 있어요. 네. 사실 임진목 선수가 로보트 층. 많은 분들을 감독의 동안이로, 열광의 동안이로. 네. 그 위메이드 폭스에는 아쉬운 점이 프로토스 카드예요. 네. KTF전에서 임진목 선수가 올퀴레에서 프로토스 카드를, 프로토스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로토스전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0승 6패.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윤열이 나왔다는 거. 예. 프로토스가 없어도 이윤열 선수가 나왔다는 거. 아, 이런. 이게 얼마만입니까? 예. 순은하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정말 김찬미 캐스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취업클을 본 지가 기억이 잘 안나요. 아... 아,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저분들 오늘 저랑 인터뷰하게 된 겁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네. 힘내세요. 가게가 있잖아요. 생각이 딱 나니까 갑자기. 자, 일단은, 에스비는, 먼저, 11시 지역으로 정찰을 보내고 있는 이윤열 선수고요. 네. 이 콜러 세업이라는 맵에서, 테란 대 테란전, 정말 본 지 오래됐죠? 아, 또, 저, AK라는 게 대출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애경입니다. 애경. 그룹을. 네. 사규모, 사규모, 사규모을 잘 이용 안 합니다. 자, 일단은, 아래쪽으로 다시 한 번, 이윤열 선수가 먼저 좀 보냈다는 생각인데요. 이 양 팀이, 콜로세움에서는, 테란 대 테란전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웅진스타즈 같은 경우는, 윤형재 선수가 있었고, 네. 윤형잇포스 같은 경우는, 이은열 선수와, 박상주 선수가, 상대방에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네. 보통 이제, 프로토스와 태산의 싸움이 많이, 어, 일어났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웅진스타즈와, 윤형잇포스, 이콜로세움이라는 전자에서, 테란 대 테란전. 정말 운영의 묘를, 양 선수가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정차를 좀 빨리 나간 쪽은, 이윤열 선수인데, 빨리 나간 만큼의,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빨리 나갔는데, 사실 마지막에 정차를 된다면, 네. 뭐, 이득을 챙기는 건 아니거든요. 아, SP가 오면서 약간의, 피클 좋네요. 네. 오늘 방향 때문에, 임진묵 선수 지금, 임팽으로 옮겨가고 있죠. 네. 가스를, 생활이 채취하고 있고, 네. 임팽토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가, 정차를 빠르게 나갔는데, 가로지역에서, 임진묵 선수 입장에서, 자신의 SCV로 봤을 때, 가로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보람. 그렇죠. 그 정도의 보람을, 쓸 수 있겠네요. 어, 승신 쪽, 뭐죠? 아, 이게 사실은, 일꾼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예상을 100% 못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임진묵 선수, 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죠. 스타포트. 네. 고. 일단은, 이윤열 선수는, 임진묵 선수가, 빠른 더블 커맨드를 할 거다, 라는 예상을, 하고서, 이런 플레이를 펼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임진묵 선수도, 본진에서 최대한, 태클을 오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임진묵 선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원팩에서, 꾸준히 태클 눌러내면서, 레이스 한 두 개 정도 누르면은, 상대방이 언덕 쪽에 있는 유니트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태클을 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시간차 정찰로, 한 번 다른 데 가다가, 다시 들어간다라는, SCV 액션을, 이윤열 선수가 취해줬는데, 임진묵 선수가, 지금 SCV에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해두고, 요즘에, 경기로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채기가, 희박한 것이지, 100% 눈치를, 무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1%라도, 1%라도 된다면,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투팩토리에서 벌쳐가지고,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게다가 임진묵 선수의 SCV가, 상대방의 팩토리 본체만 보고서, 에드온까지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네. 에드온에서 빙빙빙,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봤다면은, 임진묵 선수가, 방어적인 모습을 더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지금 팩토리 3지역에서, 벌쳐 눌러내고 있기 때문에, 마인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탱크 나온 거 보자마자, 본진난이 빼가지고, 팩토리 주변에 마인메서라고, 상대방의 엑스치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짐을 비워주면, 상대방의 짐을 소개받는거에요. 네. 자, 벌쳐 스피드업 됐구요. 내려갑니다. 임진묵 선수의, 이게 다가 아닌데. 임진묵 선수의,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면 돼요. 무시하고 벗고 가야죠. 자, 아래쪽 쭉. 자, 우선은, 스피디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마인 업그레이드는, 조금 더 입사가 될 것으로 보이죠. 자, 입구 막는 세스. 자, 압박사위만을 세스. 아, 입구가 넓고. 벌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벌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테이크가 몰매를 받고 있고, 마인 업을. 마인 업이 아직 안 돼서. 일꾼만 잡아줘요. 이제 일꾼만. 강정탱으로 해서. 자, ISP 강정탱.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임진묵 선수 이러면서, 빨리 본진 입구 쪽에, 슬치트 행하시고, 추가 벌쳐난이 막아야됩니다. 그렇죠. 임진묵 선수 레이스 날아가는 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향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일꾼 잡아줘야죠. 글로기까지 개발하면 될 겁니다. 예. 흔방이에요. 잘 막았네요. 그렇죠. 벌쳐 몇 마리 돌았는데요. 왜냐면은, 마인 업부터 해가지고, 사실 마인을 심어줬으면, 조금 더 이득이 도시 붙었을 텐데, 예. 스피드업이 됐어요. 이미 발각됐고, 탱크는 그대로 3대가 살아있고. 예. 눈치챘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대방이 몰래 백토를 통해가지고, 벌쳐 더 추가시켜서 들어왔습니다. 임진묵 선수가 눈치챘기 때문에, 예. 안 나가죠. 네. 멀티해야죠. 상대방 벌쳐가 많이 보였었고, 탱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피드업이 먼저 됐었고, 당연히 그 다음 수준은, 마인 업브레이드에요. 그럼 멀티 빨리 가져가주면서, 레이스로 이득 보면서요. 멀티 돌아서고 있는데, 병력이 없는게 아니고, 2킬 기록되는 SM입니다. 저희 SM입니다. 레이스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클로킹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임진묵 선수는 레이스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SCP를 더 지고 있고, 자 라이브의 사람 입구 사이사이니! 어린이 막기 때문에 근데! 빨리 들어 몰고있어! 이은혁 선수 빨리! 아! 아! 이거 이거! 원하는 만큼 석발 못 받았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요, 임진묵 선수가, 퍼맨도 2개 짓고 있어요. 이제 2회 멀티까지, 2개 짓고 시작하면은, 진짜 이거는, 질레야 질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거의 모든게 안 통하고 있습니다. 4학기에 기억되고 있고! 진짜 임진묵 선수, 순간적인 선방 조건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점점 좋게 만들고 있고, 마인드 1.4를 통해서 마인드! 네! 이은혁 선수가 왜 이렇게 몰이를 해서, 벌처를 통해 상대방의 테크를 잡으려고 하느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 돌려주지 못하면, 불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블록킹, 컴센은 안 달렸는데, 원스캡인데, 블록킹! 네. 골라 또 흔리기 때문에, 레이스는 친하게 잡을 수 있을지, 흔들리고요. 못 잡아요. 아! 못 잡았어요. 임진묵 선수가, 저 몰래 팩토리에서 유니식해서 나오는 걸로 보아하니까, 아, 뛰어야죠. 예. 예전에 MSN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진 팩토리로 그냥, 조리성 전략으로 운동선수를 잡아내긴 했는데, 지금 그때랑 다릅니다. 전진 팩토리가 상대방, 기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뛰어서 장기적인 운영 알아봐야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6킬, 7킬, S만 순수하게 7킬을 다 잡아두고 있고, 레이스는 더 있습니다. 예. 눈이 가려져있는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는 마음이 편안하죠. 컨벤 세트 하나 올리면서, S10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까지, 상대방에게 피해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너무 아파요. 계속 아파요. 예. 스탱이 하나잖아요. 하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 10킬, 10킬. S10 10킬. 네. 다 들켰어요. 다 들켰어요. 네. 들켜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투스타포트 무리해서 울리고 있는건데, 아, 이거 진짜, 데미지 심각입니다. 데미지 심각. 얼틱. 욕구 상황에서 지금, 길바스 스탱이 하나에 대해서, 투스타포트, 늑 뒤늦게 따라가고 있죠. 이거 뭐,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임진묵 선수 또는 확장은 하지 않고 있네요. 추가 확장은. 네. 지금 뭐 스캔 소리가 들렸었는데, 임진묵 선수가 많이 피해 있지 않고서, 탱크를 진격하기 위한 스캔이 뿌려지는 서류였던 것 같고, 일단은 이윤열 선수와 투스타포트를 가면서, 레이스 생산한 거. 이 레이스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아, 저 SCB가 또 운 좋게, 길목을 막아주네요. 자, 커맨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베럭스 아래에서 커맨센터를 짓고 있는 임진묵 선수. 임무를 마치고 유일히 돌아오고 있는 레이스. 레이스 두 대 나와있는 이윤열. 결국은 스킨이 모자라기 때문에, 플라킹 업그레이드가 된 임진묵 선수의 레이스를, 다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이득을 그렇게 많이 챙길 수는 없거든요. 자신의 피해를 받은 것보다는. 자, 이제 테이크해 주는데, 연염이 없겠죠, 그렇다면은. 가락비를 내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임진묵 선수는, 급하게 경기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 통해 상대방의 SCB까지 확실하게 죽여줬기 때문에, 지금 늙더라도 멀씨를 늘려가는 부대가 나온다면, 충분히 유리하다는 판단을 쓰는 거고요. 그럼 길레이스 격일 쪽은. 아, 레이스. 격이 다르죠. 그렇죠. 이윤열 선수는 클라키 업그레이드도, 은퇴준 좋은 것이야. 아, 스킨 지셨어요. 자, 이제. 낭비가 됐고요. 또 들어와서. 불 꺼져 있죠. 낭비가 됐어요. 1분 좀 더 잡아줘야죠. 네. 모든 게 지금 다 낭비가 됐죠. 처음에서도 벌처, 레이스. 네. 추가적으로, 3시 쪽 멀티까지 가져간다면은 임진묵 선수. 그 이후에 상대방이 찌르고 들어올 수 있는 공격 유닛이 거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몰래 멀티 체크하러 레이스가 또 출발하고 있죠. 네. 운이 상성상 볼리아 체대인 이윤열 선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퀸크 체대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냥 3시에 커맨드 딱 지워버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진짜. 와, 이런 상황에서 이윤열 선수 분야에서. 아, 딱히 진짜 조치 못한 상황을 타겨내갈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맞습니다. 사실인데. 네. 리메이드 폭스가 위기입니다. 이 이윤열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박성균 선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임진스타즈에는 유용태 선수가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박성균 선수가 최근 아주 패스가 엄청나게 좋다. 최상의 상태다. 거기도 문제가 좀 무리가 있고요. 물론 아직 경기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확실히 임진국 선수가 너무 많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자, 잠시. 네. 이렇게 드라시플레이 하면서 12초까지 멀찌 가져가는. 사실은 불리한 건 알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택과 함께 도박적인 수를 동시에 던지는 건데. 상대방이 눈치를 챈듯 싶은데요. 아, 네. 좀 멀찌같이. 사골리앗을 떨고 있다는 생각에 이윤열 선수. 아, 지금 올라오는 발력. 네. 자, 멀티 중으로 사골리앗을 내렸습니다. 우선은 임진국 선수가 이런 변칙적인 공격을 예상을 못한 것 같고요. 네. 뭐, 나오는 유리수도 사실은 막을 수도 있고. 일꾼과 동반해서 말이죠. 네. 자신이 공격한. 사실 공격한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같은 식으로 이렇게 노동유럽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더 많이 쭉쭉. 임진국 선수가 양이 많으니까요. 네. 퍼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시플레이기 때문에 계속 퍼를 일시도하고 있는 임진국 선수. 예. 임진국 선수의 이 공격은 상대방의 앞마당을 확실하게 마비시키는 분이었고. 아, 아래쪽이 굉장히 긴장한데요. 야, 이거 앞마당 안그래도 자원차이 벌어지는 시점인데. 앞마당 마비되면은. 윤희 선수. 아무래도 불리한데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임진국 선수는. 제2의 멀티까지 지금 확보하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마당이 마비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멀티를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드랍십을 용역하기 중간에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잡았으면. 우선이 타격이에요. 타격이에요. 네. 자, 골야내리고 스태플리면서 드랍십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 이거 탱크 각도기 싸움에서도 임진국 선수가 더 위를 잡았고요. 앞마당 게이스. 앞마당 게이스를 채취하지 못하면 임진국 못 잡습니다. 네. 게이스까지는 아직 다 잡고 있는 임진국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기세 싸움에서 앞서가 오긴 임진국 선수. 드랍십이 한 개라도 있었다면 어떻게든 SCB 던지고. 드랍십에서 골리앗 떨구면서. CG테크, CG모드 잘 재가지고. 거리 잘 돼서 막을 법 탈텐데. 숫자도 많습니다. 임진국 선수가. 네. 오히려 시야를 밟고 있기 때문에. 폭격을 먼저 받고 있는 이윤열 선수 드랍십 두네. 임진국. 네. 임진국 선수는 이쪽 라인 잡아주면서. 드랍십 돌아오는지. 아니면 꼽아놨던 병력으로 재기에 멀티를 한 임진국 선수. 그쪽 지역으로. 공격을 가도 괜찮은 상황인데요. 자, 과연 임진국 선수가 자신이 꺾은 적자하게 명단에. 이윤열이라는 이름 속자도 올린단 말입니까? 와 진짜 임진국 선수. 네. 최근에 잡는 선수들의 그런 이름만 붙어본다면은. 다 진짜 우승자 한 번씩 다 해봤던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당대 최강 잠깐이다 라는 얘기를 임진국 선수가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넘겨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진국 선수가. 네. 임진국 진짜. 티가 확실하게. 신임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 물론. 자, 12시 반 지역에. 버렵살이 또한 살림살이를 찾고 있는 이윤열 선수가 납니다만.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임진국 선수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드랍 14가 내기되는 순간부터는. 뭐 멀티 지역이 아니라. 상대방의 본진 포토리 지역이 들어가도록. 굉장히. 크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지금 빠지는 임진국 선수. 어차피 멀티 하나 차이 난다. 네. 그것은 팩토리로 환산될 수도 있고. 병력으로 환산될 수도 있고. 임진국 선수 정말 까다롭게 경기 운영을까. 상대방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지금. 네. 네. 3드랍 10. 임진국 선수가 앞마당을 지키는 지켰지만. 이건. 네. 지켰다기보다는 임진국 선수가 한번 빠져줬다는 것이. 네. 그렇게 보는 게 옳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임진국 선수가 지금 유리한 것을. 좀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좀 펌 부어야지. 너무 가만히. 시간을 내줘서는 안 돼요. 아니 멀티 막 먹든지. 그렇죠. 자. 7시쯤 또 그래서. 빨간색으로 가는 거. 빨간색으로 가는 거 봐서. 그쪽에 멀티. 두 군데 동시에. 가장 있단 생각인 것 같네요. 네. 드랍 10. 네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결정타를 먹을 수 있을만한. 병력이 됐거든요. 스캔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드랍 숫자가 앞섰을 때. 공격적인 이득을. 확실하게 취해 가야 됩니다. 네. 특히나 테란전의. 테란끼리의 동족전에서는. 멀티가 약간 늦더라도. 그 이후에 좋은 자리잡기라던지. 그렇죠. 좋은 한두반의 선방으로 인해서. 경기가. 순식간에 딜빔. 전세가 드랍이 있으니까. 자. 그래도 유진영 선수. 이 공격 한 번 망 안 했다면. 아. 근데 아랫줄에서.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아. 임진국 선수. 이러면서 임진국 선수를. 아. 7시 커맨드 때부터 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한 번 빠져줄 것이군요. 네. 어우. 근데 잘 막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병력보다는. 굉장히. 어. 힘들게 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퍼프. 그러니까 유리하면은. 계속 교훈 지점을 찾아가지고. 이득을 보름으로 전투를 해야지. 임진국 선수가. 네. 이제는 암만함 보다는. 좀. 어. 열두십쪽 왼쪽에. 드랍시비 내린다던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지상변역과 드랍시비 동반해가지고. 같이. 드랍시비 다 누리라고. 살려. 본짓돌이 나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두 대씩 늘어요. 드랍시비. 네. 근데 다 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커플토리이기 때문에 다 타고 가지는 않겠죠. 네. 유보 공격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허무하게 잡혀버리면은. 이윤영 선수가 많이 따라잡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윤영 선수가 암만함 쪽에 있던 SCB가 대다수 있는 피해를 입긴 했지만. 결국 어찌어찌 맞고. 열두십쪽 멀티까지 동시에 돌리고 있거든요. 자. 어디로 갈까. 스캔을 열심히 뿌려보겠는 임진봉 선수. 네.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어설프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윤영 선수. 꽉꽉 채워가지고. 갑니다. 네. 네. 자. 이윤영 선수. 이윤영 선수. 돌아서 열두십. 아까 말씀하신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열두십쪽으로. 네. 터레수로 둘러치기 밀보하기 시작하고 있는 임진봉. 네. 뭐 센터 쪽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발견됐습니다. 드랍을 가는 선택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좀 부담스럽다면은. 센터 쪽에 봉쇄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멀티를 그냥 두세 개 그냥 가져가버리면. 어찌 됐든 임진봉 선수가 계속 위함을 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터레시 건설되면서 마인드 치워내고 있는 임진봉 선수. 뭐 드랍 10 선수도 내가 많고. 네. 상대방이 드랍 10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겠구나. 그 타이밍에 내가 센터 쪽을 터렉과 탱크라인 잡아놓고 경기를 좀 넓게 바라보겠다라는 생각. 임진봉 선수가 잠시 한 듯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랍 10이 서로 있었을 때 사실 방어하는 쪽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일꾼도 동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윤현 선수가 사실 지금 그런 꼴이었는데. 지금 바뀐 거예요. 임진봉 선수가 센터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윤현 선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방어하는 쪽은 오히려 임진봉 선수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한 걸 더 유리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자 가둬놓겠다 생각에 임진봉 선수. 가둬놓고 올멀티를 먹겠다. 좋은 세상에 임진봉의 이름을 걸어진 생각에 임진봉 선수입니다. 자 이은현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움직이는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은현 선수가 어려운 부분이 드랍집에서 밀리고 있다는. 6대대 3대. 그렇죠. 더 늘어나나요? 혹시 6대 6대대로네요. 임진봉 선수는 애초에 좀 공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경기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좋은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드랍집 6개까지만 딱 확보하면서 상대방이 돌아오는 드랍집이라든지. 그러니까 방어적인 선택을 위한 드랍집이 결과로 좀 돼버렸고요. 터렉과 탱크라인으로 센터 쪽을 확실하게 둘러났기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만 따라다니면서 병력 잡아 먹어주고 그러면서 멀티 하나씩 늘려나가면 필승입니다. 그렇죠. 지금 드랍집 6대면 충분해요. 어차피 드랍집 더 불어나면 꽉꽉 채우지도 못합니다. 팩토리가 10개 되지 않는 한은 꽉꽉 채우지 못하고 멀티가 두근데 더 돌아가게 된다면 드랍집 1, 9, 8대, 9대, 10대까지 운영할 수 있고요. 6대면 지금 현재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업그레이드도 임진봉 선수가 조금 앞서가고 있고 급할 것이 없습니다. 특정으로 내려오는 시도하고 있는 이은현 선수. 눈치를 채우고 있는 임진봉 선수의 병력 배치를 보도록 할까요? 이대로가 당하는 정말 말라지겠구나 싶으니까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 건데. 임진봉 선수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병력 나오는 거 상대해도 확실하게 마무리하는가? 업그레이드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임진봉 선수가 앞서가는데 잡혔습니다. 아니면 공격을 가던가 이은현 선수는 지금 유닛이 사실 분산되면 안 돼요. 똘똘 뭉쳐있는 유닛. 그 화력을 바탕으로 좋은 컨트롤로 빈틀을 만들어야 하고 공간을 만들어놔야 돼. 라인 잡고 이은현 선수도 드랍집으로 멀티 쪽에 틀어 나르면서 멀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둘러쳐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이 정도까지가 딱 좋을 듯 싶습니다. 임진봉 선수 일곱슛 쪽에 두 개의 컨벤센터를 가져가면서 팩돌이 여섯 개 풀로 돌리고 업그레이드 공격까지 두고. 진짜 꼼꼼하게 플레이어 지켰는데요 임진봉 선수가. 임진봉 선수가 사실 예전에 패턴선을 좀 돌아보면 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 무언가 1%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약간 패배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실력도 많이 늘었겠다. 큰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부치기, 조이기라인 잘 형성하는 선수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서쪽으로 소통을 터나가고 있는 이은현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커맨을 찍고 있는 이은현. 임진봉 선수가 판을 넓게 짜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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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수 마주치는데요. 세이블이 임진완투 시기보다 고 있는 이은현 선수. 이게 진짜 보폭을 크게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임진봉 선수는 이은현 선수라여금 백패가 황새 쫓아갈 때 다리 찢어지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네, 이은현 선수가 계속해서 쫓아오다가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은현 선수는 지금 초보전이 돼서는 안 돼요. 자원을 많이 먹는 쪽에 당연히. 아, 커맨트가 없던데요 지금. 우선은 7시쪽 미네랄이 찍었다 봅니다. 일단 나머지. 네. 우산이 아닌가 보다. 맞죠? 제가 정신이도가 없으면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리 둘이 아니라. 자, 승차장. 공격부터 베락터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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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상대방의 생명축 끌어줘야되요 자 또 실컷 오고 있습니다 아 임진무 선수고 11시 앞마당 쪽에 있는 병력을 사실 전시시켜놓고 빼두는 편이 났었는데 가야되요 가야되요 예 이은현 계속 와야되요 이은현 선수는 계속 와야되고 임진무 선수를 탐구 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임진무 선수가 사실 임진무 선수가 공격을 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멀찌 하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막아주면 선택이 다 나요 왜냐면 자신의 팩토리가 전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은현을 막아줘야되요 자 지금 못 두루하고 계신데 이 팬 여러분께서 마지막 전수가 될 것 같은데요 9대 드랍축 9대인데 어 그런데 업그레이드의 차이 업그레이드의 차이 공이협과 노업이었습니까 아까 네 자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들었어요 네 네 결국에는 진짜 업그레이드 차이가 임진무 선수의 대승을 거뒀고 그렇죠 아 이은현 선수가 진짜 마지막으로 꺼내듯이 왔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방금 전수는요 네 아 이제는 이은현 선수가 어려워졌습니다 드랍 12 이은현 선수 4대 임진무 선수 9대 9대 아 진짜 네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은현 선수는 직접 환상적인 자리 배치와 전술 운영으로써 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데 물량 앞에 장사 없죠 임진무 물량이 진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간팀 터렛짱 걸 거둬내고 있는 이은현 선수긴 한다고 워낙 먹는 게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나마 이은현 선수 아니 그나마 여러분들은 스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네 그나마 임진무 선수의 제2의 멀티룸 파괴했기에 망정이지 네 저기만 더 돌아가게 됐었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자원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위에 임진무가 좋느냐 공이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진무의 병력과 정면 충돌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먼저 자리를 잡고 이득 볼컷 다 보면서 전투를 승리를 끄는 그런 그림에 이은현 선수는 계속해서 그려나가야 돼요 그렇죠 먼저 자리 잡고 탱크 강제어택으로 컨트롤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죠 이거 좋죠 동시에 두 군데 일곱스 일곱스 한 번 날린다 좋은데 아홉대 드랍십이 윗쿵 다운다운 따라오십니다 자 자리 맨치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리 맨치로 승부를 거둬야 되겠지 이 밀진무가 드랍십도 떨궈줘야죠 자 이거 시즈모드 한번만 더 부활하거든요 자 돌리야두 떠먹어서 그렇죠 떨궈주면서 자 임진무가 떨어지기 좋지 않았는데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오 이윤현 이윤현이 이겼어요 이윤현이 이겼어요 이윤현이 이겼어요 이윤현이 이겼어요 야 이렇게 되면 임진무 선수 자원먹는게 한군데죠 그리고 드랍십이 많이 떨어졌어요 드랍십이 역전 나오라 대역전 자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먹는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병력이 많아요 병력이 많아요 이윤현이 병력이 많고 이윤현이 병력이 맞고 이윤현이 병력이 맞고 자 임진무 선수가 잡았다는데 이윤현 선수가 보험을 일으키는거야 보험을 예 진짜 상대방의 창문을 두리를 깨트리는거죠 야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이윤현 선수의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진무 선수가 겨울 소리 했어요 네 방심했어요 게다가 와 진짜 이게 이 불리한 상황 진짜 꽁꽁 틀어막혀가지고 밀봉 상태로 경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예 진짜 어디가도 뿅냥뿅냥 경기가 모아가지고 상대방의 대이적멀티 다합하게 시키면서 틈을 만들었고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이윤현 선수인은 로봇같은 강인한 곳은 예 진짜 반복작업을 통해가지고 노가다 반복작업을 통해서 노동드랍으로 일해서 노동드랍을 통해서 틈을 만들어냈고 와 진짜 그 부지런함이 결말이 이윤현 선수 쪽으로 승기를 가져왔어요 이야 정말 이런 경기를 역전하나요 정말 승리의 김빨을 뽑아왔습니다 그 여러분께는 방송이 안된 부분입니다만 처음에 나름 말이자 말고 시인즈테크도 했었대요 네 시인즈테크 이게 방심 안당하게 다행이 다르겠는데 그 시인즈테크 때문에 이윤현 선수가 지금 전패를 이끌고 왔습니다 예 시인즈테크한 애정이 진짜 경기를 승리로 불어오는 그런 그림 그리커 대신장버지 자 승리했습니다 따갑습니다 따갑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자 상대방은 또 GCCC 밥을 불러내나요 네 박찬수 선수가 이겼던 것처럼 네 그런 지금 대단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에서 공이없 따라왔죠 따라왔어요 사람은 혼자는 외로운 겁니다 업그레이드도 2단계 업그레이드 가야돼요 아 아니 이런 경기가 역전하여 이게 사실 배트크루저 싸우면 뭘까 지금 양에서 밀리면 사실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천체 테레냐 물리지에 대한 시인의 모임을 보습니다 이윤현 선수 이제야 떨어져 가지만 상대방의 본질팩토를 장악하면 승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윤현이 되는 거예요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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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윤현 아 이윤현 선수가 지금 이윤현 선수가 이윤현 선수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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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역전됩니까 대박입니다 이윤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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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땅하기 싫죠 이윤현 선수의 정신력은 정직 지구 지구 이윤현 선수 이윤현 선수 이수현 선수 이윤현 해명 이 MVP 도립 아유 예 아니죠 아 지금 고등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짓고 뭐지 알죠 성직 성직에 가면 네 빈틈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내요 사실 빈틈을 100%로 만들어 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진짜 정신력입니다 이런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래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